헝그리의 TV 조이시티가 3D 헬리콥터 액션 게임 건식 배틀에 임파서브 미션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식 배틀은 글로벌 5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3D 헬리콥터 액션 게임인데요. 이번 신규 업데이트로 임파서브 미션을 적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임파서브 미션은 특정 기체에 적용되어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의 도전형 컨텐츠인데요. 임파서브 미션이 적용된 기체를 선택할 시 총 5개의 스테이지가 등장하며 주어진 미션을 모두 클리어하는 유저에게는 게임 캐시와 함께 해당 기체의 성능을 영구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강화 아이템을 증정한다고 하네요. 특히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리틀버드와 스카이샤크, 시누크, 슈퍼플랭커 이하 4종의 기체에 임파서브 미션을 적용했으며 주후 지속적으로 할당 기체의 수를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특수 미션 임파서블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글이의 TV 황글이의 TV 황글이의 TV 황글이의 TV